지원아 참 신기하지 않냐? 아빠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나무랑 철판인데 우리 지원이가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울리는 게 아빠는 무지 신기하다 지원아 피아노 치자 어? 치자 지원아 치자 치자야 지원이 언니 치자 그래라 피아노 치자 지원아 피아노 치자 피아노 치자 지원아 어? 치자 안 친다고 요즘은 참 못났다 그렇게 못나서 주려고 웃지도 않고 화만 내기는 넌 웃어야 예뻐 기억나니 지원아 기억나니 지원아 열쇠 끈과니 당했다 아빠 난 피아노 칠 때 정말 예뻐 피아노 치는 네 모습도 참 예뻤지만 그보다 더 다행인 게 하나 있었지 이 피아노 속에 행복해하는 사람들 덕분에 네가 살면서 네네 웃겠구나 행복해 주고 행복해 없겠구나 살면서 네네 웃겠구나 웃으러 가자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축복하는 마음에 행복해 행복해 온다더라 네가 피아노를 치겠다고 했을 때 아빠 사실 좀 부담됐던 거 알지 그때 그것만을 생각했다 너 웃는 거 네가 웃는 거 네가 웃는 거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행복해 닿아 놔 twitter 다시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다시 웃으러 가자 행복하는 마음에 행복해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다더라 행복이 온단다 행복이 온단다